네 가슴이 답답하시죠?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그동안 싸워오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선관위와 대법원이 한 팀이니까 참 이렇게 9개월 동안에 끌면서 뭉개고 있으니까 답답한데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어떻게 인천상륙작전으로 여기까지 그냥 다 휩쓸기를 바랬던 우리 자유오파 시민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 취임식으로 그냥 바이든의 권력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죠 그러면 저 미국 패권국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신봉국가인 저 대표선수인 미국이 저렇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냥 부정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힘으로 넘어가나? 답답하시죠? 그럼 트럼프는 과연 뭐 그렇게 주황했는데 어떻게 밝혀줄 민주주의의 투사인 것처럼 그럼 트럼프는 비겁한 사람이었나? 마지막에 카드를 쓸 게 없었나? 계엄령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 다 취합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왜 마지막까지 못 터뜨리고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좀 얘기하고 조사만 주문하고 이러고 그냥 힘없이 물러나나? 답답하시죠? 그럼 트럼프는 무슨 남은 무슨 카드가 있나? 뭐 하는 척하다가 물러나? 그러면 그 하는 척하다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힘은 뭐지? 여러 가지 답답하실 텐데 제가 오늘 시인 치강 쓰신 글을 시 같기도 하고 이분 시인이시니까 근데 요즘 시는 또 뭐 이렇게 에세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문학에 대해서 문의하니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만은 여기에 관련해서 시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징조 없는 결과 없다입니다 소개해드리는데요 미국 대선 끝났다 패스천마크 2개 죽음을 언급하는 제임스 조이의 시를 인용하며 내가 죽으면 델라웨이가 내 마음속에 사라질 것이라며 눈물을 줄줄 흘린 후 고향 델라웨이를 떠나서 3만 무장군대의 삼엄한 경비와 펜스 철저방 속에서 축하 관중 없이 수많은 성조기만 도열한 전례 없이 기괴한 취임식장에서 취임한 바이든 정권이 무사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겠지 곧 다음 사항의 추이는 퀘스천마크 2개 1. 트럼프 요청에 자제한 100만 민병대의 저항 2. 이미 발견된 엄청난 투개표 부정 및 재판 3. 텍사스 및 다수주의 연방 탈퇴 움직임 4. 비밀 해제된 바이든 및 정권 배후의 비리 및 추문 5. 천백만 불법 이민자의 합법화 및 중미 불법 이민 캐러반의 유입 6. 민심을 잃을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의 향배 7. 트럼프의 약속 We'll be back in some form 2020년 1월 21일 치강 이렇게 쓰셨는데요 7개의 애가 어떻게 될지 의문스럽지만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냥 덮여지느냐 이 7개 항목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거대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부에서는 일루미나티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저는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에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0%라고 볼 수도 없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 일한 이 태권국의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부정선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줄 수밖에 없는 그게 무슨 힘이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 심지어 제 생각에는 일루미나티는 일루미나티로 따로 있고 프리메이슨은 프리메이슨은 따로 있는데 같은 지부 같은 데서 같이 활동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양쪽에서 이런 그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어떤 개파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말하자면 이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다음에 최강욱, 정봉주 등 뭐 그 뭐야 그 당 하나 있잖아요 그러나 뭐 그쪽 개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같이 뭐 활동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하고 뭐 막 그런 정도겠죠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 그러나 이제 그 개몽주의를 내세우고 일루미나티는 1776년 프로이센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조직인데 프리메이슨 쪽 다른 쪽에 이제 있다가 이렇게 뭐 같이 합쳤다는 소리도 있고 일부가 중복됐다, 충첩됐다 이런 소리 저는 일부 충첩됐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이제 정부를 탄압하고 정부를 이제 말하자면 반대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반대해서 싸우자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건데 그게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물론 이제 탄압을 받아서 자기들 말대로는 그래서 이제 없어졌죠 그러나 비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제 음모론자들의 얘기입니다 저기 저도 그 그렇게 다 죽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그 자기들이 말하자면 그 사상과 인연과 그 개몽주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탄압 받고 죽었는데 아 영원히 죽었겠느냐 이거죠 다시 살아났다고 보는 쪽인데 저도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2023년 2024년에 새로운 세계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다 그냥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막 전쟁도 막 조정하고 이제 뒤에서 일으키게 막 이간질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막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정선거 혼란스럽잖아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막 미국과 중국이 막 혼란스럽게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래서 세계정부를 꿈꾼다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 세력 몰아내고 지금의 이 힘 있는 정부들 먼저 몰아내고 그런 거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표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흔들어 놓는다 그러려면 선거를 이렇게 부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100%는 믿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또 조금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마치 이런 거 같아요 만약에 계몽주의 이런 죽었던 세력이 계속 지하에서 은밀히 막 사회 전반 분야를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그랬다면 이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 거기에 막 중국 돈까지 개입됐다면 찬스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봅니다 그 추위는 앞으로 뭐 어디선가 꼬리가 드러나겠죠 악마의 꼬리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이렇게 한국 미국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 꼬리가 안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뭐 너무 큰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요 드러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가 아직 아직 안 밝혀진 거죠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예요 부정의 증거들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더 많이 나왔고 근데 그 부정을 묻고 가자 이거는 아니죠 부정은 부정이에요 밝혀지기 위해서 우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노력조차 안 하고 그냥 야 할 수 없어 내 깔려 두고 그냥 야 그냥 밥 먹고 살자 그럼 우리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도 부정선거는 꼭 밝혀야 하고요 누군가들은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계속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십시오 포기하지 맙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냥 잡아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